대북관들의 의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보세요. 논리적으로 지난 2015년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법원이 그동안 민감한 정치적 사건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물밑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문건 내용들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문건이 보고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다음은 조계안을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행정처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쉬워요.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3차 조사를 앞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송기현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3차 조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행정처장이 되신 다음에 내방 오셨을 때 그때도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3차 조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단의 내부 인사들만 포함되면 안 되고 그런데 제가 부탁드렸던 이 4가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3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분들은 크나큰 불신과 의혹을 또 제기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런 어떤 의견들을 좀 드리면 좀 많은 고려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걱정되는 게 좀 있어요. 3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대법관분들이 전원이 일치해서 재판거래는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 의뢰를 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느냐라고 여쭤보면 그 당시 법원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원이 판단자인데 수사 의뢰를 하면 그 즉시 뭔가 예단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점도 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 판단을 하는 법원이 반대로 수사 의뢰는 예단이 생길까 봐 못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재판거래 의혹은 없었다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건 예단 안 생깁니까? 이건 예단 안 생깁니까? 그건 아마 예단의 문제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금태섭 의원이 질의하시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거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 아닙니까?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게?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시냐고요? 우리 조사단, 특별조사단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아니. 대법관들이, 또 고위 법관들이 의견을 밝히면서 수사를 의뢰하라고까지 하면 의뢰까지 하면 이건 예단이 생긴다. 그래서 못하겠다.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밝히시면서 재판거래 없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거는 예단이 발생 안 하냐고요. 영향이 발생 안 하냐고요. 수사기관에. 똑같이 자제해 주셔야죠. 재판거래 의혹이 없었다는 말도 아닌가요? 대법관들의 의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보세요. 논리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라라든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은 예단이 생긴다 그러고 반면에 없었다는 말은 자유롭게 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들이라면서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재판거래 없었다는 말씀은 계속 반복하시냐고요.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은 앞으로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재판거래 없었다고 일치단결해서 의견 표명하실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재판건강 Maar 불법 소요 소요 게 아니고